건강했던 혜인이 젊은 나이에 뇌암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뇌암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고 그저 있는 거라곤 뇌가 쪽 심장질환 뿐이니까요. 결국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모슬이의 지실 가능성이 높겠죠. 은성의 양부모는 물론 보육원 원장까지 죽이고 홍만대 회장도 쉽게 처리한 모슬이에게 회장 철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혜인이에게도 모슬이가 이상한 짓을 벌인 게 아닐까요? 아침마다 혜인이가 먹던 그 주스의 말이죠. 거기에다 퀸즈가 집안에서 일하는 분들 전부 모슬의 사람이잖아요. 뭔 짓을 저질러도 절대 이상하지 않죠. 지난 12회를 보면 이런 정황 증거는 더 뚜렷해집니다. 유능성이 혜인과 저녁 식사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지. 내가 나한테 갖고 있는 오해를 풀 시간. 그러면서 은성은 혜인이 목걸이를 내보이며 어린 시절 개에게 쫓기던 혜인을 구했던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혜인이 바다에 빠졌을 때 자신이 구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널 보게 됐다면서 말이죠. 이어 은성은 널 만난 것도 널 좋아한 것도 다 내가 먼저였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은성이 계획에서 혜인을 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혜인이 바다에 빠졌을 때 이를 어떻게 알고 있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모슬이가 혜인이 오빠 수안이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시 그때 장면을 살펴보니 수안이의 행동이 뭔가 많이 이상하더군요. 자세히 보면 보트가 뒤집히고 나서 수안이는 동생 혜인이 보다 먼저 물속에서 빠져나온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안은 갑자기 망설이든 표정을 짓더니 다시 바닷가 쪽으로 발길을 돌리죠. 그래서 말인데 이때 모슬이가 수안이 옆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요? 넌 동생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구하지도 않고 혼자만 살아서 나온 거냐면서 말이죠. 결국 수안이는 어린 마음에 동생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다시 들어갔고 그러다 익사로 죽게 된 것이죠. 이때 현우 행동도 다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뒤집힌 배가 파도에 떠내려온 지점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으니까요. 즉 이 말은 현우가 수안이가 혜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다시 들어간 걸 봤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결국 구한 건 혜인이뿐이었고 수안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못 찾은 듯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잘 자란 혜인이는 모슬이에게 엄청난 장애물이었겠죠. 장남은 아버지와 이간질 시켜 처치하고 무능한 둘째와 성격 급한 막내는 방해가 안 됐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퀸즈가의 모든 후계 구도가 혜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모슬이는 혜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을 넘었고 혜인의 주스에 장기간 어떤 약을 타서 먹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백현우에게 퀸즈 그룹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혜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은성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려주겠죠. 혜인이 왜 죽는지 아냐면서 말이죠. 결국 은성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뺏어간 엄마 모슬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직접 죽일 수도 없을 테니 혜인을 마지막으로 보고 난 후에 스스로 비극적인 결말을 택할 듯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엄마인 모슬이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에 은성은 물속에 스스로 들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슬이는 그 충격으로 쓰러진 후에 죽거나 감옥에 가는 것보다 완전히 미쳐서 정신병동에 평생 갇혀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